본 영상은 성덕들의 팬심 가득한 움짤 제작을 위해 자막을 최소화하였으므로 마음껏 캡처하여 주십시오. 저 찬란하게 아름다운 신의 피조물을 보라. 그의 매력 포인트는 첫 번째로 눈빛이요. 두 번째는 완벽한 비율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백미는 길게 쭉 뻗은 섹시한 쇄골이라 할 수 있다. 미모 스펙 100점. 영재의 쇄골 갖고 싶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비비영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가워요. 안녕. 난장님 쇄골을 존재하려다. 지금부터 영재의 존재학 개론을 시작한다. 시작합니다. 영재의 쇄골 각 길이는 왼쪽 13.5cm 오른쪽 13.5cm 두께 2cm로 좌우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영재의 쇄골은 볼밀도가 아주 높은 건강한 뼈로 제 쇄골에서 나는 소리인가요? 그 소리가 아주 청하하여 천사의 쇄골이라 불린다. 본 정보는 존재학 개론 9.4국민이사 페이지에 기록되었다. 다음은 영재의 쇄골을 더욱 돋보이게 해줄 아이템들을 준비했다. 제일 먼저 준비된 의상들을 입어보자. 여기서 그냥 입으면 되나요? 아 저 새끼 진짜 입나요? 과연 누가 선택한 첫 번째 의상은? 아... 제야물이 늘어난 티도 영재의 미모 발산을 막을 수는 없다. 과연 치명적인 의상이로다. 아... 심쿵! 강렬하면서도 자극적인 이것이 바로 쇄골계의 MSG! 다음은 섹시함의 정점을 찍을 초커를 착용하여 보자. 이거 그 미미 인형에 붙어있는 거 아닌가요? 이거 머리끈 그거 아닌가요? 이럴수가 어느 것 하나 어울리지 않는 것이 없구나! 그야말로 섹시함이라는 것이 대폭발하였다! 저 완벽한 쇄골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? 할까요? 아... 심치겠다. 아... 하겠습니다. 이럴수가! 이... 이것은... 마증가에게 직접 전순받았다는 쇄골핌! 쇄골핌! 내 쇄골의 한계를 보고싶나? 봐라! 영재 쇄골빔! 첫 번째 임무다! 성덕이 얼굴에 가득한 점을 제거하라! 하하... 기를 보고있어... 점 빼러 오셨나요? 제 점을 저희 빔으로 빼드리겠습니다. 뺍니다.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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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수가! 충덕이 무 자신감까지 회복시켜주다니! 그렇다면 설마... 강철까지? 진짜 강철인데요?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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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이제 힘주지를 못했네요. 죄송합니다. 야르! 야르! 성덕이 맞아 쇄골비임에 당해버렸군! 그 예술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다! 이것이 바로 쇄골 존짐러의 위협니다! 존짐러 인증서 전달 영재의 쇄골은 존짐러로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바 존잘존에들을 위한 수호단체 존짐러스에서 존짐러 인증서를 전달한다. 아울러 존짐러 제작들은 영재의 완벽한 쇄골과 미모 호전을 위해 우상으로 한우 사골 세트를 수여한다. 앞으로 쇄골 존짐러로서 빔 조심하면서 사주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